황영민의 클라스를 열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황영민이 영어 배우지 강사 아니잖아요. 강의하시지 않았잖아요. 벌써 이제 시대의 흐름에 벌써 눈치를 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요, 여러분들 꼬달에 붙어있는 게 적극적인이라는, 어설티브라는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고집이랄까? 자기 확신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A는 조금 너무 이 A가 강하면 쎄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T는 터벌런트 해가지고 약간 우유부단한 느낌 있잖아요. 내 확신이 없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ISFT, 인프제 T이시기 때문에 J이셔서 되게 관리자적인 면이 보이지만 T가 있어서 뒤에 약간의 우유부단한 면, 연약한, 유약한 면도 있으시다라는 뜻인데 우리 김도희 날개님, 또 아이 내양이시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지만 잘 못 푸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도희 날개님 어떠세요? 네,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MBTI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한 22분 정도 함께 지금 계시는데 어떤 성향이 MBTI, 좋아하니까 오신 거거든요. 관심이 있으셔서 자,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실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아, 4번도 좀 많으셨어요. 여기에 펀드, N잡. 자, 아까 4번 좀 있으셨어요, 4번. 4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좋은 거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4번 있으신 분들 너무 재밌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제가 말한 N잡, 부캐 들어보셨죠?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부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 MBTI로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림을 네, 어떻게 내가 가장 내가 좋아하면서 내가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에 맞을까? 아까 여러분들 다 유형 아시죠? 자, 여러분들 유형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뭔지 써주세요. 여러분들, 내 유형은 지금 뭐에 어울리나요? 직업정성. 자, 아까 ISFJ 계셨어요. 친선, 도모형, 간호사, 에스케어. 오, 이 사회복지 시대에 잘 맞는데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사회복지 쪽으로는 늘었다 하더라고요. 다른 숙박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 가능성이 없지만 사회복지 쪽으로는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ISFJ, 글로리아님. ISFJ 한번 볼까요? ISFJ. ISFJ. 아, ISFJ도 진짜 그 뭐야? 그 신사임당형인데. ISFJ. 네,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본인이 어떤 유형이신지. 네, 권력형.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형이 아니라 ISFJ는요. 교사잖아요, 창업가.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되게 희생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막 뒤에 감춰진 권력형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ISFJ, 인프피, 인프피. 오늘 어떻게 인프피, 인프피 나오셨다. 윤정의 날개, 조승의 날개님. 어, 진짜 딱 직업이에요. 그래요. IFP, INFP, 인프피 조심하세요. 누구를? 사기꾼. 우리 조승의 날개님, 윤정의 날개님. 사기꾼 조심하세요, 사기꾼. 혹시 여성이시라면 특별히 남성, 따라다니는 분들 중에 조심하세요. 이 인프피나 인프피 뭐 주면? 가스라이팅 조심하세요, 가스라이팅. 이게 딱 맞아요. 가스라이팅. 진짜 인프피는 가스라이팅 진짜 조심하세요, 인프피. 주변에 좀 똘망똘망한 사람 있어야 돼요. 엄마라든지 아니면 누구 중에 인프피들 진짜 조심해야 돼. 셀머신님, ISFJ, ESFJ.